안녕하십니까 이현준TV씨랑 오늘은 포항에 소리무아 콘서트를 한다고 해서 제가 한 번 와봤습니다 제가 오늘 암코디언과 캣플루트로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소리무아TV 단장님이세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 멋지시죠? 네 오늘 이 멋진 콘서트를 만들어 주신 우리 단장님 감사합니다 아 제가 영광입니다 네 좀 이따가 가을 밤에 멋진 음악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최은영 네 선생님으로도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연히 어둠은 왜 그렇게 벌써 빨려있어 자전을 흔들리는 나의 빛을 깨닫다 검어진 풀목길에 그냥 한 번 불러왔어 이 세상에 써진 나의 순결한 맘 그리 나는 내 일로 그리 정말 좋은 지금까지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입니다 이 악기는 바람소리를 이용하는 악기거든요 오늘 저희 연주를 들어주시고요 많은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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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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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